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메가입니다.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름하여 밤배차죠.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하나씩 순환매가 돌았는데 오늘은 한 주에 피날레를 장식하듯이 밤배차 대형주가 다 오릅니다. 이대로면 코스피 6월에는 2600선이 진짜 달성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보면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보면 우리가 시장이 박수권 상당까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박수권 상당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만 되면 좋겠다. 6만 5천 원 되고 나면 7만 원 되면 좋겠다. 7만 원 되니까 이번에는 8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계속적인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수가 이 정도 오르고 나니까 이왕이면 2600포인트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방향성은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빠르게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갈 것인가에 대한 차이라고 보고 현재 전반적인 부분 자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움직임들은 결국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다.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2600포인트 돌파를 위한 빌드업. 빌드업. 우리가 과거에 축구를 할 때도 보면 쭉 천천히 천천히 역습이 아니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빌드업 한다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몸도 만들 때 갑자기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조금씩 다져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빌드업 말 그대로 축성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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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라는 부분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가 젓가락이 나오면 숟가락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급등이 따라 붙게 되는데 대신에 현재에 대한 상승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2022년도 꾸준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무기력하게 증시가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급락 자체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급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조바심보다는 좀 더 주식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ASCO의 단역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형주에 대한 부분단을 좀 더 보자는 말씀을 드려왔고 대신에 지금 시장 자체는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이 의료기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의료기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강한 상세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JLK라든지 또는 루닉 같은 기업들이 계속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으로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는 좀 더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면서 산발적인 상승세를 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큐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스는 2014년에 T-Solution1이라는 의료기기를 지금 현재 출시를 했고 지금 이 대주주가 한국야크루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빵빵한 지주회사, 빵빵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의료 AI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했던 부분이었고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소개해드렸던 기업 중에 JV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JVM도 마찬가지로 AI 쪽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엮이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조제 자동화입니다. 약국에 들어가는 약들에 대한 조제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키워드가 함께 맞물리면서 현재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동반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높게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거리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코가 6일에 끝이 나지만 5일에는 세계 3대 바이오 컨퍼런스죠. 바이오 USA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이오 USA, 바이오 인터내셔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사실 저는 이 바이오 USA에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USA를 통해서 카티 세포 치료제라든지 또는 항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 바이오 USA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 현재 이 바이오 USA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트렌드가 잡혀있는 치료제는 뭔가 그리고 어디에 의학적인 부분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약 2년 동안은 카티 세포 치료제라든지 또는 항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 조금씩 떴던 것이 유전자 가위라든지 또는 일부 희귀 질병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씩 떴단 말이죠. 그럼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항암이라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항암 안에서도 면역 치료제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든지 또는 카티 세포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게 보시는 종목도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항상 항암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 한미약품이라는 게 항상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 유한양행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기업을 주된 관심주로 보되 다른 여태의 개별주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리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죠. 오늘 시장에서 산업 자동화라든지 또는 의료 AI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로봇에 대한 부분 감속기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는 시장의 시각으로 지금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로봇 관련주가 다 움직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공부하셔서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감속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속기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소형 관절에 들어가는 HDS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조금 더 대형 관절에 들어가는 IV 감속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딱 세 가지 종목 정도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SPG와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국산화 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 자체가 계속적인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닥권역에서 본다면 해성 TPC 같은 기업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우리가 테슬라 관련주를 엮여 있는 기업이 바로 DI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DIC라는 기업은 RV 감속기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지 또는 협동로봇에 조금 규모가 큰 협동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대부분 다 이런 RV 감속기를 씁니다. 다른 말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하는데 이런 감속기 관련주를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체크 포인트도 빠르게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전기차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블랙아웃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시가총액이 1조 넘는 기업들이 태반인데 그중에서 딱 4가지 기업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HD 현대 일렉트리 그리고 두 번째는 LS 일렉트리 그리고 세 번째가 효성중고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일진 전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우리가 재룡전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일진 전기를 저희가 4월 13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5월 달에 5월 16일 날 8,990원을 찍고 난 다음 지금 주가 조금 조종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0% 이상에 대한 수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에 대한 조종은 건전한 조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2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당부하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나중에 ESS와 또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우리 앵커님도 상당히 감이 좋아지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발견하기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뉴스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와 미국의 금리와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가 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확대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반드시 봐야 되는 시기죠. 왜냐하면 6월에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력설비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총사를 보시면 되고 이제 풍력과 태양광으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 텐데요. 풍력 관련한에서 대장주는 CS윈드입니다. 그리고 CS윈드의 자회사가 CS벼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 그리고 해상풍력에게 넣으면 반드시 함께 얘기해 나오는 기업이 우리가 세진중공업 그리고 이름 네임밸류로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변수가 될 수 있는 기업이 KPF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우리가 태양광 같이 한번 보시면 태양광은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기업이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만큼은 보조금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분할 상장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OCI인데 OCI도 반드시 기억하고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발표해 주시죠. 이런 큰 기업들은 앞에서 중요도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텐백원의 1000% 저는 SY 말씀드리겠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 부자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태양광 사업을 어떻게 엮였냐 하면 지붕 위에 판넬이라고 합니다. 판넬 위에 태양광에 대한 부분 자체가 패널이 설치가 되는 의미에서 태양광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 샌드위치 판넬계에서는 점유율 1등 기업이 바로 이 SY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불연성 소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함으로써 고보가 치고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시점 마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SY에 대한 재평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제도도 엮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SY입니다. 지금까지 이상우의 텐텐백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